이제는 낯송이란 말로 난 돼 좀 참으라고 커서 하라고 제발 난 이거 난 이래 말해 이제 난 믿어 all of you ass 편한 거라고 행복이라고 제발 난 이거 난 이래 말해 이제 난 믿어 all of you ass BTS, we drop the second bar CS, we don't have a boost, we started again 좋은 집, 좋은 집, 좋은 차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It's up and up to the sky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꿈 없어졌지 쉴 틈도 없이 학교와 집 아니면 PC방이 다인 집 같은 삶들을 살면 1등을 강요받는 학생은 꿈과 현실 사이에 2중 간첩 우리 공간은 기계로 만들고 누군 1등이 아니면 낙오로 구워 쉽게 만든 건 틀에 가둔 건 어른이란 건 쉽게 수업할 수밖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기 강시가래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게 만난 게 누굴 안 생각해 What?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좀 걸어 참으라고 모두 내 하라고 Everybody say no 더는 나중이란 날 넌 안돼 더는 남의 꿈에 가져 살지만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이 아닌 넌 안돼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더는 내 좋은 차 넌 왜 행복할 수 있을까 And fuck and turn to the sky 은혜는 정말 행복해질까 널 봐 아멘